하얼 휴 이제 일본의 일정도 거의 끝나가는 저 휴즈입니다 오늘 갑자기 약식킹 포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또 할 게 갑자기 또 생겼어 포켓몬 본가 일본에서 직접 잡는 약식킹 과연 고개체가 뜰지 명단 느낌 나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쿄에 전망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스카이 트리가 왔습니다 빠밤 어디까지 올라가? 이거 잘 보여요 여러분? 대박이야 그리고 보시는 순간 여기 약식킹 떠있어 대박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약간 팬텀 거다이맥스 느낌인데요 생긴 게 얘네도 그 울트라비스트인가 걔네들이죠 이건 나 혼자서 못 잡잖아 같이 잡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스카이 트리에서 바로 잡는 약식킹 도전해봅시다 우리 잠깐만 얘 약식킹은 타입이 어떻게 되죠? 이거 격투 타입이 좀 먹히나 보네? 이제 한번 일단 매가지나 시켜 이거 타워 배경으로 잡으니까 상당히 신선하죠 그림이 자 이제 약식킹 메이드 드가자 괴력론으로 한번 혼내줄게요 오오 격투 타입 먹히나 이거 크로스 촛촛촛촛 얘 아마 제가 근육만 한번 좀 키워놨을 거야 근데 이거 약간 어림도 없는데요 자 크로스 촛 쏴주고 크로스 촛 아 잠깐만 둘밖에 없어? 둘이서 어떻게 잡아 이걸? 아 예반데? 아 약식킹 너무 빡세요 잠깐만 설마 이거 둘이 또 가능한 부분인가? 시간은 많으니까 아이씨 둘이서 하면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막 뮤츠처럼 빡세게 잡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봐봐요 둘이서 벌써 5분의 1 깠어 아아 내가 좀 더 노력해볼게 어 빙결 타입도 먹히나 보네요 아 얘가 악 타입이구나 악 타입이랑 용 타입이라서 저기가 잘 먹히나 보네요 어이구 얘 픽시로 때리고 잤네 자 우리 둘이서만 벌써 안 깠어 휙 망나뇽 오우 야 망나뇽은 좀 아 같은 용이라서 용끼리가 더 데미지 잘 들어간구나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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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메가리점은 좀 효과 약한데? 아이 큰일 났다 좀만 더 힘내 아 악 타입 자 악 타입이 센 게 뭐지? 아 격투였지? 격투가 근데 다 몇 개 없는데? 아 그때 근육만 한창 뿌릴 때 좀 더 만들어 놓을걸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랑 같이 잡고 있는 친구가 상당히 센 거 같아 110초 이거는 무조건 깼다 깨는 건 뭐 문제 없을 거 같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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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기본 공격은 강철이고 그 큰 기술만 용 타입이라서 약간 데미지가 애매하게 들어가는데 진짜 딱 한 명만 더 있었어도 금방 깼다 우리 나머지 친구는 뭘로 잡고 있나 가디안으로 태우고 있네 잘 하고 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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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우리 둘이서 해낼까 친구야 나이스 진짜 빡세다 그냥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식킹 떴다고 해가지고 두려우려 잡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얘 동치에 비해서 이거 CP가 왜 이러냐 울트라비스트가 전설 포켓몬은 아니라서 이렇게 CP가 낮은 건가? 얘는 엑셀 띄우기는 어렵진 않으려나? 조금 원이 작은데요? 그러면은 이정도 더 줄여 이정도면 되겠지 쑥 뚜까닥 뚜까닥 그래요 이거 뭐 엑셀도 안 띄웠는데 잡길 바라는 거는 오바죠 아니 나 왜 이렇게 엑셀을 못 띄우겠지?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낯셀 도쿄타워 전망대를 가려면 여기서 뭐 표같은 거 사야 한다던데 와 여기도 아울렛 엄청 크 네요 아 커비도 조금 참기 힘든데 여기는 뭐 커비랜드인가 보네요 여기는 뭔가 애니깃 굿즈들이 상당히 많네요 드래곤볼도 있고 뭐야? 여기 뭐 아키아바라 같은데요? 아 이거 뭐 짱구 못 찐가 보네 나도 기념품 사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일정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제가 기념품을 지금 하나도 못 샀어 예 저도 뭐 한 오덕 하기 때문에 어 사실상 뭐 이런 데 오면은 천국이긴 하죠 아 원피스나 이런 건 없나? 원피스 악마의 열매 이런 거 먹고 싶어 아 근데 포켓몬 굿즈는 이게 솔직히 좀 감흥이 없어 이제 아 잠깐만 이거 티켓을 사야 돼요 티켓 어 여기서 사는 건가 본데요? 고마워요 와 잠깐만 티켓값이 제일 최상층으로 가려면은 3만 천 원이에요 비싼데 생각보다? 이게 야경이 지리다 보니까 밤에 더 비싸나 보네 티켓이 그래요 전망되는 야경이지 아 QR 찍는 건가 보네요 도쿄 스카이 트리 와 야 여러분 대박이에요 미쳤어 와 야경 정신 나갔는데? 아 쩔어 여러분 소요드릴게요 야경 미쳤는데요? 이게 뭔가 여기 한 군데서 도쿄 전역이 뭔가 다 보일 것 같은 느낌이야 진짜 배경 지긴다 잠깐만 야경 배경으로 해가지고 약식킹 잡으면은 기깔 나겠는데? 와 전망대 죽인다 그냥 이거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냥 엄청난 포스에 압도돼 버리네요 자 근데 제가 끄는 티켓이 아까 보니까 450m 여기 갈 수 있는 티켓이었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간 너 100m? 얼마나 높은 거야?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여기도 조금 무서웠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살짝 지를 것 같은데 이거 조그만 사이즈는 무료래요 이거 공짜라는데 찍고 가야죠 뭐 아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이거 1700에 입지마 아 1700에 입지마 호갱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도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니 저는 스카이 트레이에 와서 이렇게 많이 돈 쓸 줄 몰랐는데 벌써 5만원 날아가는데요? 티켓값이랑 사진값이 거의 2만원이라서 엄마 나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바로 결제해버렸어요 이거 사진 어떻게 찍겠나 봐볼까 아 이거는 조그만 사진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거 이거 완전 상술 지리네 조그만해서 안 보이니까 큰 거 지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하하하하 해말 근거 보소 아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이 생겼네요 와 아까 봤던 데는 350m였고요 여기는 450m인데 여기 훨씬 더 높다 오 아래 봐 어머 어머 오 기무서 아 이래서 여기 울타리가 쳐져 있었구나 와 지리네요 진짜 말 그대로 약간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350m에 450m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붕 떠있는 느낌이야 밑에도 보이면 이렇게 자 여기가 450m 끝입니다 도쿄 야경의 모습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도쿄 하늘에서 잡는 약치킹 아까는 뭐 밑에라서 안 잡혔을 수도 있어 스카이트리 최상단에서 갑니다 아 잠깐만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 아 이거 넋놓고 보느라고 시간 끝나는 줄도 몰랐는데 벌써 지금 한 20분 남았어요 아 마지막으로 이거 약치킹 후딱 잡고 내려갑시다 저 하늘 끝에서 잡는 그런 느낌인데 개체값도 하늘 뚫고 나오지 않을까요? 좋아 잡혔다요 오 이건 또 한국에서 온 초대네요 이게 일본에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초대가 오니까 꽤 반갑네 자 계룡면 출격 크로스쳐보라고 혼내줄게요 잡 잡 응 마구마구를 때려봐 별로 안 아파 크로스쳐 짭짭짭짭 와 감성 진짜 근데 작살난다 이야 이거 제가 하늘 끝에서 이거 지금 포켓몬 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켓몬과가 갓게임입니다 이런 근사한 경치를 보면서 게임을 또 즐길 수가 있어 약치킹은 좀 약한가 보다 확실히 진짜 금방 잡네 아까는 두 마리로도 잡았으니까 말이죠 오케이 순식간에 합 아 나 기대된다 진짜 진짜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근데 CP값 딱 뜨는 순간 애매해질 수도 있는데 아까 1500 몇이었으니까 그거보다 높으면 돼 아까보다 높아 아까보다 높아 완전 똥은 아니야 이러면은 공격해 빨리 15분 남았단 말이야 잘못하면 갇혀 여기 오케이 액셜 한마디 잡혀라 직원님들도 지금 슬슬 이제 압박 들어온다고 압박 수비 들어온단 말이야 빨리 잡아야 돼 이거 못 잡진 않겠지 설마 못 잡진 않겠지 설마 급해 급해 진정해 삭 아 근데 이게 공격 타이밍을 잘 못 맞히겠네 아니 아까 또 잡혔으니까 어 잠깐만 슬슬 불안한데 싹 아 얘 감을 못 잡겠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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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개야 아니야 아직 괜찮아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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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타이밍 맞추기 생각보다 빡센 대 설마 못 잡진 않겠지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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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전하게 큐레이트로 한번 가자 자 싹 오케이 큐레이트 아 이게 액셀이 아니야 이게 난 못 지나간다 아 왜 그래 너 나한테 하이 잡혀줘 제발 안전방으로 가자 그리트만 뛰어 제발 잡혀줘 마지막이란 말이야 이거 못잡는거 말이 돼?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야 못잡는건 내 편수에 없었다고 제발 한 번 더 이게 맞냐 이게? 제발 망한거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